이강민의 잡지사 9월 5 다섯 번째 페이지 오늘 9월 7일 곤충의 날을 맞아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곤충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할 나비게이션 필명 갈로아 본명 김도윤 곤충 만화 그리는 갈로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곤충의 날에 또 절묘하게 귀환하셨네요 잘 지내셨나요 그동안? 네 그동안 여름이라서 열심히 벌레 잡고 또 만화 열심히 그리다가 왔습니다 벌레 잡고 만화 그리다가 그동안 새로 채집한 곤충이라든지 요즘 빠져계시는 곤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실까요? 최근 잡은 거 생각하자면 일단은 최근에 태안 가가지고 태안에서 솔귀뚜남이라고 저 폐안가에서 링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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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귀뚜남이 울음이랑은 다른 건가요? 아 그렇죠 살짝 끊어올죠 링링 울음인데 되게 소리들이 잡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잡아서 울음을 잘 녹음하려고 열심히 키우면서 하고 있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특이한 곤충은 저는 모기 연관 형이랑 같이 오키나와 쪽을 갔다가 제가 먼저 말씀하신 모기 형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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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걔는 개미한테 가서 이렇게 개미 단물을 빨아먹는 이상한 보기를 잡아서 되게 신기하다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미를 또 빨아먹는 모습이 있구나 곤충의 세계가 이렇게나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 한두 달 전에 너무 재미있게 방송하고 가셔서 이제 뭐 저희가 여름 내내 매미 울음소리만 들어도 작가님 생각이 나고 스튜디오에 벌레 한 마리만 날아다녀도 다들 작가님을 생각하고 굉장히 그리워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곤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출연을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응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지못해? 너무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때 나오셨을 때는 약간 찍먹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급해서 한두 해 안에 모든 곤충들을 약간 우겨넣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쉬웠는데 이제는 좀 여유있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곤충별로 좀 여유있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좋아하시는 나비 그리고 많이들 안 좋아하시는 나방 이렇게 나비 나방편을 준비했는데요 갈루아 작가 티셔츠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나비 거의 석주명 박사님 급으로 무슨 티셔츠인가요? 어디서 그런 거 구해서 입고 다니시나요? 네 호주의 나비고요 아 호주 나비인가요? 호주 갔다가 샀습니다 오늘 일부러 입고 나오신 건지 아 네 나비 편이라고 해서 입주하다가 이게 있었는데 샀는데 아 이게 잘 입고 다니다가 오늘날 빨래하다가 이렇게 다 색이 날아가가지고 아 원래 나비 색이 안 사는구나 안 사는데도 뭐 이런 맛이 있죠 그럼 곤충별로 티셔츠가 다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편 이런 걸 캐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갈루아 작가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이 우리 에디터한테 이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셨답니다 나비는 세상이 허용한 마약입니다 마약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다면 보약이라고 해두죠 네 왜 나비가 마약이고 보약인지 설명해 주시죠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비에 좀 중독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을 되게 보고 감동한 게 있는데 나비가 약간 세상의 약간 생명의 그 많은 아름다움을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딱 한 장에 프린트했다 날개 한 장에 프린트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인상이 길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특히 그 막 컬러 인생 이런 게 없었잖아요 물론 막 도료도 물감 되게 비쌌고 특히 청색은 무슨 뭐 거의 보석을 갈았고 이랬다 보니까 보석도 꽃도 뭐 말려도 막 시들고 이러니까 나비가 되게 형형색색이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비를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나비 아름다움이 매료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나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표본 체중 1순위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최근에 뭐지? 다 한 달 뒤에 저 일본에 인색트페어라는 게 열려요 아 그래요? 인색트페어? 네 전 세계에 그 곤충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나비 주로 나비예요 딱 모아가지고 갖고 오면은 막 막 두 시간 전부터 줄 서가지고 파는 거예요 하면 이제 자기 막 잡은 나비를 딱 해가지고 하면 이제 막 모아가지고 막 얼마치 막 이런 거예요 아 그거 파는 거구나 네 그런 커다란 장애식 정도로 아 나비에 정말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갈루아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나비는 어떤 여성인가요? 정말 좋아하는 나비가 많은데 정말 이제 감동했던 나비는 한국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막 혁명색색의 나비가 있고 혁명색 나비도 있는데 그냥 단화하게 이쁜 나비도 있어요 수노카 느낌? 네 수노카 나비 단화한 나비도 있지만 그래도 제일 이쁜 나비를 좀 꼽자면은 공장나비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공장나비? 네 공장나비라고 있어요 저 친구군요? 네 저기 있는데 약간 빨간색 그리고 청보라색이 약간 섞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한국에도 나옵니다 한국? 한국에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보기 어렵죠 강원도 쪽이 약간 쭉 올라가면 아 여기 지뢰 설치되어 있으니 조심하세요 같은 데까지 가야지 이제 좀 봅니다 아 목숨 걸고 가야 볼 수 있는 귀한 나비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러시아를 가면은 그냥 도시에 날아다니는 좀 어이가 없지만은 좀 추운 대사나 보다 좀 추운 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나비라는 나비가 저는 아 시뻘고 파랗고 네 약간 좀 최의 나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보기 어려우니까 보면 이제 아 킴문 나비죠 아 그렇군요 자 이렇게 갈로하 작가처럼 그 엄청난 매력을 가진 나비에 푹 빠져서 그야말로 삶을 나비에 바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는데요 먼저 그 나비에 꽂혀서 전재산을 쏟아부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누군가요? 아 정말 많은데 많군요 일단 뭐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많지만은 일단은 자료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가난한 사람부터 얘기하자면 가난한데 전재산을 쏟아부은 사람 미국에 굉장히 한 19세기 때 19세기 때 이제 거의 한 5만여 종의 나비 컬렉션을 갖고 있었던 컬렉터가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약간 도벽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는 약간 나비에 비쳤으니까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훔쳤냐 컬렉션에 가서 나비 좀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훔쳤냐 옛날 사람들 중절모 썼잖아요 중절모에다가 크로커보드를 꽂아가지고 모자에다가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박물관에 들어오면 안 된다 박물관 블랙리스트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나비 도둑 네 나비 도둑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도 되게 좀 가난해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멈출 수 없는 거죠 중독된 자기 재산 다 그려먹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로스차일드라고 로스차일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로스차일드 그렇죠 부자 집안 아니에요 그렇죠 그 로스차일드 아직까지도 들은 금융계 대부 그 유대계 자본 대부 그 로스차일드가 중에서 가장 힘이 셌던 로스차일드가 전 세계 곳곳에 있죠 프랑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영국의 로스차일드에서 가장 힘이 셌던 20대기 초에 월터 로스차일드가 있었어요 로스차일드의 당주였죠 집안의 당주 그 사람이 나비 도쿠였습니다 월터 로스차일드가 월터 로스차일드가 월터 로스차일드가 나비 도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금융업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이 사람이 진짜 그때 얼마 파고섰냐면 지금 중동에 이스라엘을 만든 벨프 선 있잖아요 그 다음 로스차일드가 있어요 월터 로스차일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이 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은 자기 돈을 끌어서 나비랑 전 세계 세를 모았어요 세랑 나비를 세랑 나비를 모았어요 아름다운 걸 모았어요 그래서 막 지도보면서 아 저 섬에는 어떤 이쁜 나비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하죠 저희도 구글 지도 보면서 아 여기에 초록색 나비가 사는데 저 옆에는 파란색 나비가 사는데 가운데는 하늘색 나비가 살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하는데 아까 확실히 가난했던 분이랑은 사고 자체가 굉장히 여유롭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하늘색 나비가 살지 않을까 하면 보내는 거죠 그렇죠 타움들 꾸려가지고 아 직접 배를 보냈다 네 직접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죠 20세기 초에 가져와라 잡아와라 그러면 이제 가서 갑니다 그래서 잡아와요 네 잡아와서 로스차일드 붙이는 거죠 아 자기 이름을 네 그래서 나비 나방 중에 로스차일드 붙이는 나비가 되게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나방에도 뭐 로스차일드 속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오니소프테라라는 굉장히 예쁜 버둥이라는 나비가 있어요 왜 버둥이냐면 나비가 너무 크고 아름다운데 퍼복 날 때 처음에 20세기에는 그 새 사냥을 총을 쏴서 잡아가지고 어 샌거 빵 쏴서 잡았는데 엄청 큰 나비인 거예요 아 그게 헷갈릴 정도로 네 그래서 버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의 신종을 이 로스차일드가 아 진짜 왜냐면 파푸아뉴긴 이런 진짜 오즈에만 사기 때문에 오즈에만 사기 때문에 이제 로스차일드 이름을 붙이는 버둥이 되게 많고 돈이 써야 보내니까 그렇죠 돈이 써야 보내니까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가 있어요 네 오니소프테라 알렉산드리아라고 알렉산드리아 버둥이라고 있어요 그 동물의 수업을 좀 열심히 한번 보시면 알 텐데 동물의 수업에서 이제 그 가장 비싼 곤충들이 있는데 막 그 어제 저 아틀라스 다방 이런 건 막 4천벨 막 이러는데 저 그 알렉산드리아 버둥이라고 있어요 몸값이 몸값이 제일 비싼 곤충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실제 현실 거래 가격이 뭐 실제로는 이게 멸종위기종이라서 거래 불법인데 거래 항상 딱 잡았잖아요 잡으면서 얼마 하면 한 8천 달러 이럽니다 8천 달러? 우리나라도 한 800만 원 이 정도에 거래되는 굉장히 귀한 나비가 있는데 이것도 오스찰드가 아 진짜 걔는 얼마나 크길래 제일 큰 나비예요? 우리 손바닥 두 개만 아 진짜? 이만큼 크고 이래가지고 물론 그것도 이제 타운데로 보내서 오이 뭐지? 해가지고 이제 저 위에 세상에서 가장 큰 나비가 저건 꼭 잡아야 돼 해가지고 이제 그 가치가 원주민 죽고 이런 데가 저건 꼭 잡아야 돼 하면서 겨우겨우 잡아서 진짜 포켓몬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네요 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소하는 거죠 그래서 로스찰드가 재미있는 게 이게 이게 약간 집안 그건가 봐요 왜냐하면 로스찰드 동생 찰스 로스찰드도 나비라고 벼룩을 연구했고요 벼룩 로스찰드 가문의 나비 사랑 그리고 대미안으로 유명한 독일의 문학가 헤르만헬세도 나비 광인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좋아한다고 말했던 공작나비라는 나무 있잖아요 공작나비라는 헤르만헬세 에세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번역이 잘못됐는데 그 재미있는 게 헤르만헬세가 독일 문학가잖아요 독일 벌레랑 독일 벌레라는 독일 나비나만 곤충이랑 우리나라의 나비나만 곤충이 되게 좀 비슷해요 유럽의 곤충이랑 한국의 곤충은 이게 같은 구북구라고 해가지고 되게 곤충이 비상에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헤르만헬세는 이제 이거를 독일어로 막 썼죠 근데 이거를 문학 번역하는 사람은 독일어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한국에는 그게 있는데 그 번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공장나비가 아니라 다른 나비로 번역도 되는데 잘못 번역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비 좋아하는 사람이 번역 보면 그림은 이렇게 있는데 아 그게 아닌데 공장나비가 우리 정서에 맞춘 의역이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헤르만헬세도 나비를 굉장히 모으면서 그 나비 수집에 에세이를 쓴 게 있고요 심지어 이런 데미안 같은 문학가 말고 굉장히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소설로 유명한 롤리타라는 알죠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단어까지 만든 블라디르나보코프 되게 언어의 천재였죠 러시아 문학가인데 미국 가가지고 도수로 가있은 그 사람이 그 문학가였지만은 원래 하버드 비교동물학박물관에서 나비까지 연구했어요 나비까지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이 발견해서 이름 붙여준 나비가 아직까지 유용합니다 아 지금도 네 그래서 카너블루라는 일반 명을 갖고 있는데 이게 미국 북동쪽 커다란 호수 있잖아요 되게 예쁘게 생겼다 북동쪽 호도 쪽에 사는 이쪽에 이제 살면서 이름 항명은 플레베저스 사무엘리스라는 항명으로 나보코프가 롤리타를 쓴 블라디미르 나보코프가 직접 붙여준 이름이다 직접 붙여준 이름이고 아직까지도 유용한 나비코프로 바꿔야겠네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진짜 문학가들의 유명한 사람들의 찐나비사랑 그렇죠 이 나비사랑은 특히 20세기 옛날 사람들이 진짜 역시 마약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나비가 저 어릴 때랑 비교하면 요즘 확실히 잘 안 보이는 것 같던데 개체수가 줄고 있나 봐요 그렇죠 아 개체수도 주는 거 확실하죠 왜냐면 얘네들이 나비들이 먹이가 되게 중요해요 얘네들이 꽃가루 얘네가 편식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먹어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메뚜기들은 막 아무것도 다 먹거든요 얘네들은 무조건 무조건 무슨 식물 무슨 나무 가죽나무 자기 주식 자기 주식 식물이 있었나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이 없으면 안되고 푸바오가 죽순만 먹듯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주식물이 없으면 그냥 못사는 환경이 되버려가지고 식물이 없어지면 그냥 사라지는 게 되게 취약하고요 취약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안보이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나비 연구하는 친구도 많이 얘기해줬는데 나비도 많이 작아지고 있대요 아 그래요 작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빨라지는 분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에서도 그런 연구가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적응하고 있나보네요 네 점점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사실 나비야말로 좀 극적인 성장을 이루는 변태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든지 아 그렇죠 러브홀릭의 버터플라이라든지 연곡들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그 아래서 나비가 되기까지의 과정 기간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거 재미있는 게 일단은 자연스럽게 그걸 얘기할게요 원래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아래로 나오면 아래서 애벌레가 태어나고 애벌레가 자라다가 번데이가 돼서 나비가 되잖아요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 그 과정을 되게 잘 아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랐대요 진짜 그거를 한 300년 전 사람들은 한 300년 전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막 애벌레 하면 징그럽고 탐욕스럽고 이 하찮은 벌레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문학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막 자유로운 나비 아름다운 나비 하늘을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둘이 같은 녀석이라든지 생각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캐터피와 버터풀인데 그렇죠 캐터피와 그게 약간 나는 나비야 같은 그런 느낌도 달죠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많이 포함되어 보던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약간 얘가 사실 애벌레가 나비야 같은 종이야 라는 걸 이제 확실히 이제 개념을 봐가지고 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리아지 밀란 메리안이라고 그 17세기 17세기 여성분인데 이분이 재밌는 게 이제 17세기 사람인데 그 자기 딸 데리고 여성분인데 그 나비나방에 그 한 살을 연구하려 저 수리남을 갑니다 나비나방에 생애 한 살을 연구하러 곤충 곤충식물 연구하러 수리남을 가요 수리남 남미 수리남 그렇죠 우리가 그 아는 전요한 목사 계신데 네 목사 계신데 믿습니다 하는 그 수리남 거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리남을 가가지고 이분이 저 딸 혼자 데리고 여자 혼자 와서 17세기 때 수리남을 가요 그래서 이제 나비나방을 열심히 잡아가지고 그려요 그분이 원래 뭘 하셨냐면 그 아버지가 출판업을 하셔가지고 그 나비나 맨날 식물을 그려가지고 그 한 살이 이렇게 책을 그렸는데 이게 잘해가지고 이게 책이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남미를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기가차게 그렸어요 특히 거기서 거기 이제 몰포나비라고 되게 파랗고 이쁜 나비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야 되는데 문제는 파란색 나비가 그리려면 옛날에는 그 파란 도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 파란색 그 뭐지 첨남석이 거의 둔 보석이었대요 그래서 막 뭐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서만 나오는 도료여가지고 진짜 비싸니까 아 비싸게 그냥 돈을 들여서 아 진짜 구해와서 네 구해와서 비싼 책으로 만든 거죠 근데 너무 잘 팔렸대요 왜냐면 너무 이쁘게 잘 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해서 근데 너무 잘 팔려서 사람들이 그 책을 안겄죠 그 사람이 한 페이지에다가 나비가 알을 낳고 애벌레가 되고 번데이가 돼가지고 나비가 되는 과정을 이렇게 다 그린 거예요 묘사를 그래서 비교적 책은 알려졌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생물분류의 아버지라는 칼 린네가 막 그 나중에 생물분류 책을 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뭐 자기 컬렉션 보면서 막 그 아 뭐 그 식물은 내가 관찰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마리아 지빌란 메리안이 그린 책의 몇 페이지에 이거 이런 식으로 인용으로 엄청 한 게 많습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진짜 그렇게 해서 한 게 많고 이분 그 아까 지폐로 나온 인물이기도 하고 유로화 통합되기 전에 독일 지폐라고 합니다 500마르크권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독일이었다가 그 수리낭 가지고 나중에 네덜란드에서 출판 열심히 하시고 해줬고 또 파충류 키우신 분은 잘 아실 텐데 파충류 중에 커다란 도화배물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 중에는 모니터라는 옵션이 있고 하나는 아르헨티나 태구라는 옵션이 있어요 태구라는 도마벤 종 이름이에요 태구라는 도마벤인데 그 태구 종이 저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의 이름을 따서 마리안네라는 종료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도마벤이랑 어울리는 이름인가 싶긴 한데 아니지만 그분의 이름을 따서 나왔습니다 굉장한 레전드네요 레전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고 윤도현 밴드의 골프 프로그램은 참 아직까지 나비와 애벌레의 이미지는 여전히 있긴 하죠 그러네요 얘네가 근데 생애가 되게 짧다 들었는데 짧은 생일 동안 얘네는 뭐 하면서 사나요?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나비는요 모든 꽃을 방문하는 군축이와 똑같은데 본대가 나오는 순간 최대한 짝짓기 하는 게 우선이고요 최대한 짝짓기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와중에 공중금유를 하듯이 빨리 꿀을 빠는 게 최선이어서 바쁘네요 꿀을 빠는 거는 정말 꿀이 정말 얘네는 비행을 하니까 많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뜯어 무거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꿀이 정말 아주 가볍고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꿀을 선호하는 거지 얘네는 그냥 짝짓기 줄 짝짓기 바쁘네 꿀 빠는 게 진짜 우리처럼 꿀 빠는 게 아니라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비들 짝짓기도 되게 약간 좀 패악한 게 수컷들이 짝짓기하고 암컷에게 정주대 같은 걸 달아버립니다 또 암컷 생식기 쪽을 봉합해요 다른 수컷이랑 짝짓기를 못하게 그런 식으로 또 얘네들 얘네는 이뻐 보이지만 치열한 게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말씀하시죠 심지어 나비들 얼마나 치열하냐면 수컷이 짝짓기를 제대로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으니까 어느 정도면 뻔데기다 짝짓기래요 뻔데기에 암컷 뻔데기에다 짝짓기를 하는데 그게 돼요 그게 돼요? 네요 무섭죠 그걸 달고 얘네가 뻔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데기를 짝짓기를 해버리는데 그게 수정이 돼버려요 그냥 아 뻔데기 상태에서? 네 그래서 치열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나비는 뭐 무시무시한 걔네들은 생존이 무섭죠 아니 얘네 꿀 먹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꿀을 빨죠 꿀 빠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도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렇게 똥똥도 말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늘려서 꼬야를 넣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원래는 그 꽃이 이렇게 꿀이 있고 꽃가루가 있잖아요 근데 그 꿀을 이렇게 빨고 꽃가루를 묻혀주면 묻혀서 가면 이제 꽃가루가 묻혀져서 다른 꽃가루를 가서 이걸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뭐지 꽃은 꿀을 깊숙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가 꿀만 빨고 가면 꽃가루 안 되잖아요 꿀만 빨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깊숙이 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길어져야 되거든요 아발데처럼 길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군비 경쟁이 돼가지고 계속 깊이 숨고 얘는 계속 깊이 이게 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꿀만 빨면 안 되니까 꽃과 나비의 수싸움이네 그렇죠 꽃가루 좀 묻히고 제대로 부비부비해야지 이게 해야 되는데 계속 깊이 숨기니까 어느 정도 되냐 먹튀할까 봐 먹튀할까 봐 근데 앞에 말씀을 못 들죠 나비가 나방의 일종이잖아요 나비가 나방의 일종이예요 네 나방의 일종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시 쪽으로 가면 바깥시라고 또 활발하게 된 꽃 꿀빠는 데 있어요 얘네들은 이 주석이 길이가 30cm, 40cm까지 갑니다 30cm? 말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아까 제일 큰 애가 이만했잖아요 다윈이 마다가스크라 난 꽃을 보고 30cm짜리 난 꽃을 보고 이 30cm 난 꽃을 빠는 분명의 바깥시가 있거든 했는데 100cm, 30cm짜리 난 꽃이 발견돼요 그래서 얘 종명이 프레딕타가 돼요 예측된 종이라고 30cm는 진짜 이런 식으로 계속 군비 경쟁을 하는 거죠 꿀맛 빨면 안 되니까 계속 길어지고 꽃은 계속 깊숙이 숨기고 치열합니다 근데 나비가 나방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이게 나비, 나방 이미지가 참 반대잖아요 그렇죠 나방은 징그러워하죠 가수 이승기씨 첫 앨범 보면 나비나방 가사 있어요 나비, 나방의 꿈인가 나비의 꿈인가 그런데 나는 어둡고 지측한 나방이 아니라 화려한 나비가 될까 이런 느낌이 가사인데 나비는 나방의 일종이거든요 모든 나비는 나방이네요? 그렇죠 모든 나비는 나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나비는 나방이 엄청 큰 블루근이고 그중에 일부 나비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둘 다 뭐 구분 옛날에 나비, 나방 어떻게 구분할까요? 나비는 뭐 더듬이가 이렇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나비는 나방 일종이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나비 예뻐하고 나방 미워하고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었네 네 지구상에 나방이 몇 종이나 되나요? 나방이 전세계에 몇 종이 전세계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18만 종 18만 종 18만 종이라고 적혀있네요 18만 종 18만 종이면 엄청 많은 건데 왜냐하면 곤충이 90만 종인데 18만 종이면 지분이 그렇죠 지분이 깨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고 네 왜냐하면 나방 나방의 친구가 얼마 그 거의 거의 진짜 계속 발견합니다 같이 세집 가면 어? 신종 아 진짜 세집만 가까운 네 쥡쥡 정말 쥡쥡 부럽습니다 메뚜기는 3만 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건 얼마 안 되는데 걔는 가면 계속 발견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고등학교에도 연구했던 애인데 학교 창틀에 마라 삐뚤어지는 거 주워가지고 신종 발견하길래 부산에서 그래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안 돼요 그래요? 우리도 창틀 잘 보면 신종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생명의 신비란 그렇습니다 신종 발견하면 뭐가 좋나요? 자기가 이름을 붙여주죠 그게 영원에 남죠 강민나방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방에 포함되는 나비도 무려 한 18,500종 정도 있다니까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는데 나방은 사람들이 어둡고 침침하고 작고 볼 품 없고 징그럽고 싫어하지만 나비는 18,000종 정도밖에 크고 아름답고 이러니까 쫓아다니죠 삶이 엄청 많이 보고 이러니까 계속 레드오션이 레드오션이 나방 속에 나비가 있는데 나비가 아닌 나방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알고 보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비도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녀석입니까? 세상에서 작은 나비는 이게 사실 1.5cm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5cm 대부분 우리나라에 낳는 부전나비들도 그 정도 좀 비슷한 사이즈가 나와요 부전나비 일종인데 부전나비들은 부전이 뭐냐면 옛날에 보자기 자르고 남은 찌꺼기도 있잖아요 부전이라고 그래요 짜투리 짜투리 짜투리들이 날라다닌 것 같아서 부전나비라고 부르는데 그 일종들이 나비가 좀 작고요 그중에 가장 작은 웨스턴 피그미 블루 애들이 이름에도 피그미가 있네요 피그미 난쟁이 작은 벌레들 다 피그미 붙더라고요 손톱 반 사이즈네요 송인 손톱의 반 그렇죠 저만 합니다 저 부전나비들도 약간 좀 재밌는 생태가 많은 게 그 저 쟤네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부전나비들이 저 애벌레 때 개미 집에 들어가 살아요 개미 집에? 개미 집에 애벌레 때 개미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 사냐면 또 개미를 속이는데요 아까 개미 속이는 저 모기 얘기했잖아요 얘네는 개미들이 나름 뭐 페로 화학 페로몬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소리로도 하거든요 저 부전나비 애벌레들도 소리로 개미 소리를 따라 소리를 따라 밥 줘 밥 줘 해가지고 개미가 갖다 밥을 얻어먹습니다 네 기묘까지만 원래 노력하네 다른 언어도 습득하려고 얘네는 그래도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노력을 하네 외국어를 배워가지고 잘 사는 뻐꾸기 런 애들보다는 훨씬 성실하네요 그렇죠 덥죠 해가지고 이제 밥을 얻어먹습니다 저 권축 얘네들 왜 이렇게 웃기지 그렇군요 나비랑 그러면 나비가 아닌 나방이랑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여러가지가 많은데 너무 구분하기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더듬이가 곤봉형이 있다 뭐 이런게 좀 특징적인데 원시적인 나비들 보면 그렇지 않은게 있고 또 뭐 앉을 때 날개를 접는다 핀다 이런게 있긴 접는다 이러지만 또 날개를 피는 나비들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구분이 어려워요 특히 여기는 없지만 진짜 나비같은 나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비는 낯에 난다 나방은 반면한다 좀 써있네요 나비와 나방 구분법 1번에 근데 이제 꼬리박각실하는 애들은 낯에 날고요 또 다르구나 그리고 이제 뭐 누빈에 발달하여 나비는 짝을 눈으로 샀고 나방은 패롬을 샀긴 하지만 박쥐나방이나 나방은 또 이제 패롬 없이 눈으로 짝을 자꾸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해가 많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어렵고 100%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까 100% 확실한 기준은 그냥 그 한 나비는 공통조사 나비로 유대한 묶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그래서 근데 되게 중요한 특징이죠 나비는 나세 활동한다는 게 특징인 게 원래 조상 나방들 다 밤에 활동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곤충 보면 다 밤에 많잖아요 근데 나비는 나세 난다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선이 있는 게 박쥐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박쥐가 갑자기 왜 끼죠 그러니까 옛날에 낮에는 새들 날아다니고 동물 때문에 다 밤에 활동을 야행성으로 돌아다녔는데 박쥐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박쥐가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 서울에도 박쥐가 꽤 있고요 그 다음에 열대 가면 박쥐가 하늘 덮죠 박쥐가 우리한테 안 보여서 그렇지 굉장한 곤충 포식자거든요 밤에 포식자 그리고 박쥐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밤에 그냥 뾱뾱뾱뾱 이런 게 들리거든요 그게 박쥐 소리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꽤 있습니다 서울에도 이제 뭐 이상한 소리도 박쥐가 네 박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쥐 같은 애들 로부터 도망친 게 아닌가 나비가 왜냐하면 나방 등이 박쥐가 계속 먹기 때문에 박쥐 대응력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방에서는 박쥐의 초음파를 듣기 위해서 동작적으로 최소 4번에서 6번의 고막을 독자적으로 진화했어요 아 그래요 배도 세우고 배 여기도 생기고 다리도 생기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네 박쥐 초음파를 들으려고 아니면 박쥐 나방 보면 팅커벨 하는 애들 있잖아요 팅커벨 애들 보면 이렇게 꼬리 있잖아요 꼬리 뒤에 그게 박쥐 초음파를 튕겨낸형이에요 스텔스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나름 고도의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텔스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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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F-21 랩터 같은 나름의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는 스팅커벨만 보지만 전세계 많은 나방 등을 갖고 있어요 동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방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은데 그럼에도 못 살겠다 해서 낫으로 튄 게 낫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모릅니다 하나의 설이지만 하나의 설이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어도 왜냐하면 근데 또 모르는 게 화석 박쥐를 봤을 때나 뭐 뭐지 나비 화석은 굉장히 최근 것밖에 없긴 하지만 책이 등장을 보면 박쥐가 먼저 낫에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아 그렇군요 설이 있죠 아 군축 얘기 이게 참 분량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요 나비의 상징과도 같은 날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낫이의 화려한 날개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채집 타깃이 되기도 하는데 날개는 성분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아 나비 날개 보면 이게 가루가 가루처럼 되어있잖아요 나방도 그렇죠 물론 그 가루가 실제로 나방성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도 있고 초음파 차단도 있고 일단 나비 나방을 포함하는 전체 분류군 이름이 라틴어로 레피도 푸테라인데 그게 비늘 날개라는 뜻이에요 비늘 날개 비늘같이 가루가 비늘이 되어있는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비늘에 있는 구조색이 있어요 걔네들이 다 얇은 큐티클 층이 되어있고 이 나비의 화려한 색들이 전부 다 이게 색소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뭐랄까 우리 옛날에 색연필 사면 색연필 위에 이렇게 각도볶이 바짝바짝 바뀌는 거 있었죠 그게 그 구조로 인해서 색이 바뀌는 건데 다 그거랑 같은 구조입니다 그럼 빛에 반사돼서 우리한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색소가 있는 게 아니라 색소가 있는 게 아니라 빛에 반사를 이용해서 색깔을 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파란색을 갖고 있는 그 나비 파란색인데 애초에 생물들이 파란색을 내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파란색을 이제 막 파란색 파란색 빨간색 빠짝해지긴 하지만 그게 다 이제 구조를 이용해서 빛을 만드는 것 색깔을 만드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반짝반짝반짝거리게 보기하는 거죠 근데 또 재미있는 게 이 비늘이 왜 있냐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 게 애초에 비늘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왜 처음에 이 비늘이 있냐 하면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것도 거미줄을 로브스 탈출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날다가 거미줄에 나비 걸려 있는데 거미가 그걸 향해 슬금슬금 가고 있으면 그만한 스릴러가 없죠 그렇죠 근데 딱 걸렸을 때 그 비늘을 털어내고 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네 어느정도 털고 낫는 용도가 그게 되거든요 탈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탈옥을 할 수 있다 진짜 빠삐용이네 그렇죠 빠삐용이 나비잖아요 빠삐용이 나비죠 그래서 그런 용도가 아닌가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재밌다 그렇습니다 나비가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사실 날개가 두 장만 있어도 나는 데 문제가 없는데요 나비는 네 장을 갖고 있다면 이건 스페어 타이어 느낌인가요? 아 그게 재미있는 게 곤충들이 보면 원래 날개를 네 장 갖고 있는데 보면 많은 곤충들이 날개 네 장을 되게 귀찮아해서 파리는 다 한 장으로 하나를 퇴화시켰고요 딱정벌레는 그냥 하나에 딱지로 써버리고 뒷날개로만 날고 이러는데 나비도 보면 앞날개로만 이렇게 퍼덕이고 뒷날개는 후크같이 걸어놔서 그냥 이렇게 같이 한 장처럼 날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재미있는 특징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아 이거 꼭 물어봐달라고 그러네요 그 나비 그 비늘 날개를 만지고 나서 사람이 눈을 비비거나 하면 실명될 위험이 있다는 썰이 있다던데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혀? 네 네 독성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아 동나방이라는 분류가 있어요 옛날에 뭐 그런 거긴 한데 그 닦아도 위험하게 생겼고요 흰색 빨간색 이래가지고 볼일 없고 볼일 없고 별로 없으시고 근데 근데 애초에 안 그러니까 터시면 충분합니다 잘 터는 정도만 해도 된다 마음껏 채집하세요 채집하면 안 되나? 아니 아니요 채집하면 물론 동나비 종류도 있어요 동나비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없기 때문에 동나비 얘기도 참 재밌는데 아 동나비 아 참 재밌는데 얘네들이 막 독식물을 먹어가지고 독을 만들거네 모두가 지금 입맛만 나시고 불리함 시간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네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곤충 얘기 1탄 나비 나방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잡지사에서의 나비의 날갯짓이 또 백만 조회수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길 기대해보면서 갈로아 김도윤 작가님 다음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 Lucas 앨범 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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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